아이고 수심이 일찍은 들어왔는데 니도 도둑풀 엄청 무시가 들어왔네 아이고 니 도둑풀로 내가 뗄 수가 없다 누리야? 아이고 아이고 누리야 오랜만에 그런 모습 보네 누리 수심이 니는 알아서 떼라 그거 아이고 꼬리 니 이제 살이 빗기라 화장실 청소 나 화장실 청소 그라 이렇게 가서 자라 아이고 여기 자라 여기서 리코즈 자라고 내가 화장실 청소해야 됩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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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잡았다 목이 목이 잡았다 목이 목이 잡았다 목이 잡았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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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 까칠해 까칠해 자 까칠해 아멘 아이고 이런들아 뭐가 우리 저 사람 들이따고 돼 있는데 아이고 사칠이, 너 어제 도둑굴 떼준다고 하니까 도망갔지? 그대너부터 친한 시간은? 공격한 자체력을 내렸던 주 island에 집중해졌다. 사랑, 상아, 공격한, 인수 성격한 거 아니네. 특히 숙박한 대실에서 집중해 보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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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심아 발 씻는 거는 우리 좀 더 친해지만 하자. 아이고. 점수 끝. 점수 끝. 그럼 까친 위도 지금 시커멓네. 시커멓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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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커멓어.